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한 달만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15% 할인을 진행합니다. 월별 구매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50억 원 판매가 완료되면 기존 10%의 할인율로 전환됩니다. 올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에서 댕기열 환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에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와 상비약 등을 준비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전남 동부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8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비는 남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의 전남 지역에는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내일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모레는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고흥과 순천 19도, 광양 20도, 여수는 2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고흥 26도, 순천 27도, 광양 28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8시 26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3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